이번 에피소드는 플럭 입니다. 플럭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미 공부를 했었죠. 첫번째는 펑션 플럭이고 두번째는 모듈 플럭이에요. 모듈 플럭. 이렇게 두가지가 있고 플럭이 뭐냐 라고 하는건데 플럭은 커넥션을 받아서 커넥션을 리턴 하는게 플럭입니다. 커넥션은 뭐냐 라고 하는데 커넥션은 우리가 이미 이전 에피소드에 봤었죠. 그러니까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플럭. 커넥션. 커넥션을 받아서 커넥션을 리턴하는 하이어드 펑션같이 커넥션을 받아 커넥션을 리턴하는 펑션들을 다 플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펑션 형태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두번째는 모듈 형태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펑션 형태는 이렇게 커넥션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 돌려서 또 뭐예요? 커넥션을 리턴하는 겁니다. 이러한 펑션에 커넥션을 넣어서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도 커넥션이라는 거죠. 간단하죠. 커넥션을 받아서 커넥션을 리턴한다. 커넥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옵션을 같이 받습니다. 커넥션과 옵션. 세트로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밑에 또 다른 예제로 보니까 헬로웹 메세지 컨트롤러 이런 것은 아직까지 만든 적은 없어요. 이런 걸 나중에 이런 것도 좀 보긴 할텐데 보시면 플럭 이렇게 해서 플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매크로라고 하고 공부를 할 내용인데 플럭 매크로가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put headers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그 펑션의 첫번째 argument로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커넥션을 줘요. 커넥션을 주고 그 다음에 두번째 argument로서 이렇게 여기에 전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argument에 커넥션은 왜 안보이느냐? 왜 안보일까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여기서 리턴되는 값도 커넥션이 나옵니다. 그 커넥션이 두번째 플럭으로 전달되요. 두번째 플럭에는 pull layout 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죠. 이 펑션에 마찬가지 첫번째 argument로 커넥션이 들어가고 여기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두번째 argument로 bear html 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고 그죠? 그럼 얘가 리턴하는 것도 또 뭐예요? 커넥션이 리턴이 되죠. 그 커넥션이 또 누군가에 전달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컨트롤러 잖아요. 컨트롤러 자체도 이게 하나의 플럭입니다. 왜냐하면 컨트롤러를 호출할 때 얘한테도 커넥션을 준단 말이에요. 커넥션을 주고 이 컨트롤러가 리턴하는 것도 커넥션이란 말이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방금 제가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리려면은 지금 컨트롤러 보시면은 hello web 컨트롤러 되어 있고 인덱스를 호출하면은 인덱스를 호출할 때 커넥션을 전달하죠. 그죠? 그리고 또 파람미타 옵션입니다. 옵션이 전달됐는데 인덱스를 호출할 때 누군가가 커넥션을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호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덱스를 누가 호출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쨌거나 얘가 하는 건 뭐예요? 얘가 하는 일은 랜드라고 하는 펑션에 커넥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커넥션을 받아서 얘도 커넥션을 전달하고 show도 마찬가지예요. show도 커넥션을 받아서 또 커넥션을 전달합니다. 누구에게? 랜드라고 하는 펑션에게.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로웹의 컨트롤러를 가져온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헬로웹의 컨트롤러를 가져왔단 말이죠. 헬로웹이 여기 있고 여기 컨트롤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걸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못 보는 게 있죠? Quart2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면은 아무래도 좋은데 매크로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매크로 강의를 올라간 게 없는데 아마 오늘 내일 정도 해서 매크로 강의를 한 10곡지 에피소드 1개 정도로 정리해서 올릴 겁니다. 매크로 자체는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그래서 10개 에피소드 1개로 넣는 게 아니라 100개는 해야 될 텐데 일단 우리가 피닉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정도 간단한 기초 지식 정도만 정리를 해서 내일쯤에서 강의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크로다. 매크로고 여기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하니까 컨트롤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전달받아서 그런 다음에 여기 전달받은 무언가를 통해서 이걸 호출하고 호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렌더라는 펑션은 여긴 없잖아요. 여긴 없는데 이걸 통해서 전달받는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인덱스를 호출할 때 커넥션이 전달되죠. 그럼 누가 인덱스를 호출하나요? 라우트가 전달하죠. 라우트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거잖아요. 헬로우 컨트롤러에 인덱스를 호출하죠. 라우트에서 얘가 호출하는데 이것도 이 게시라고 하는 거 얘도 매크로예요. 얘가 매크로인데 이 매크로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서 여 녀석과 여 녀석이 전달된 겁니다. 매크로도 그냥 펑션입니다. 아주 특이한 펑션 용도가 특이 특수한 펑션들을 매크로라고 표현하는데 매크로 게시라고 하는 매크로 펑션 이게 아규먼트로서 얘를 전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를 전달할 때 피닉스 웹서버죠. 피닉스 서버가 인덱스랑 헬로우 컨트롤러에 인덱스 액션을 호출하잖아요. 그때 피닉스 웹서버가 바로 뭘 전달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호출할 때 이미 여기 이 모듈에 이 모듈에 커넥션이 전달돼요. 그래서 인덱스에 커넥션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닉스 서버가 컨을 전달한다. 이렇게 일하면 되죠. 피닉스 서버가 서버 센스 컨 서버 센스 아기먼트라 그런데 방금 우리 책에서 보셨습니까? 책에서 보셨을 때 여기 헬로우 웹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컨트롤러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위에 플럭 있고 플럭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호출할 때 이미 피닉스 웹서버가 커넥션을 전달하고 그 커넥션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플럭에 첫 번째 아기먼트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가 옵션입니다. 옵션 앞에 커넥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파이프에요. 파이프로 위에서 나온 리턴 값이 다음 플럭으로 가고 다음 플럭으로 가고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라우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라우트에도 위에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럭이 막 있잖아요.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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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럭이 다섯 개가 나와 이렇게 있죠. 브라우저 얘는 언제 호출한다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헬로 웹 컨트롤러 헬로 웹 에 스코프가 헬로 웹이고 헬로 웹은 여기 앞에 헬로 웹 점 페이지 컨트롤러 헬로 웹 점 헬로 컨트롤러 이런 말이에요. 어쨌거나 루트라고 하는 스코프 주소창에 루트가 들어가거나 루트 뒤에 헬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 스코프가 호출되는 거죠. 얘가 호출되는데 얘가 되기 전에 뭘 하느냐 하니까 바이프 스루에서 브라우저를 바이프 스루로 해요. 바이프 스루는 바이프라인을 쭉 지나간단 말입니다. 바이프라인을 지나갈 때 여기서부터 플럭 accept 지나고 플럭 패치 세션 들어가고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여기로 다시 리턴되는 값이 여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턴되는 값이 여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혹은 여기로 흘러가거나 혹은 여기로 흘러가거나 그죠? 그러니까 인덱스를 호출하거나 short을 호출할 때 이미 커넥션 컨이 전달돼서 나간단 말이죠. 그죠? 컨이 리턴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헬로 컨트롤러에는 여기 눈에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나요? 여기는 딱 상관이 없네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플럭 앞에 커넥션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없어도 이미 얘를 호출할 때 커넥션이 전달되어서 이 플럭에 첫번째 아기먼트로 들어가고 두번째 아기먼트로 또 전달되고 전달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피닉스 웹서버는 커넥션으로 시작해서 커넥션으로 끝나는 것이고 컨트롤러 자체도 그냥 전체로 보면 하나의 커넥션이에요. 왜냐니까 컨트롤러로 호출할 때도 커넥션이 전달되고 컨트롤러에서 뭔가 액션이 실행될 때도 커넥션이 빠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자체도 그냥 하나의 플럭이란 말이죠. 그죠? 이것도 이것 자체도 하나의 플럭이에요. 컨트롤러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모듈들도 다 피닉스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플럭입니다. 그리고 리턴되는 값으로 보시면 다 플럭컨 되어있고 여기도 플럭컨 리턴되는 값이 모신 시증이 다 되어있죠. 그죠?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이런 플럭을 하면 어디에 쓰는 것이 좋은가 라고 하는건데 예제가 하나 나와있어요. 이 예제를 보시면 만약에 show 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을 하는거에요. show show 라고 하는 펑션 여기도 show 있잖아요. show 호출하는데 만약에 authenticate 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해서 여기서 이렇게 OK가 나오면 다시 케이스가 들어가는거에요. 케이스에서 find 메시지 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그래서 뭔가 답이 리턴되는 값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authorize 메시지 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그러니까 조건 케이스 속에 또 다른 케이스가 있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고 이런 nested nested 케이스 라고 표현하죠. nest 되어 있는 구조의 경우 뭔가 산만해 보이잖아요. 이것을 plug을 쓰면 굉장히 깔끔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하니까 지금 위에서 봤던 3개의 펑션 authenticate 라는 펑션 authorize 메시지 라는 펑션 파인드 메시지 라는 펑션 3개의 펑션이 있잖아요. 3개의 펑션들을 다 따로 빼내는 거에요. authenticate 빼내고 patch 메시지 어슬라이즈 메시지 빼내고 그런 다음에 이것 자체를 3개를 연속적으로 p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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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럭 플럭 그럼 여기서 return 되는 여기 여기 호출할 때 이미 컨이 들어가죠. 컨이 들어가고 리턴되서 나오는 값도 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컨이 여기로 전달되고 또 패치 메시지도 컨이 전달되어서 리턴되는 값이 또 어떤 경우든 컨이 리턴되게 되어 있어요. 그 컨이 또 다음 넘어가고 그쵸. 그래서 show를 실행할 시점에는 이미 이 세 가지를 다 그치게 되는거죠. 이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에요. 정의된 error 메시지 error 메시지 있잖아요. 이 error 메시지. 오센티케이트에서 잘못됐으면 여기서 에러로 끝나버리고 패치 메시지에서 잘못됐으면 마찬가지 여기 닐로 끝나게 되는거고 오토라이즈에서 뭔가 잘못됐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엘저에서 끝나게 되는거죠. 그쵸. 그러니까 깔끔하죠. 깔끔하게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바이프라인 바이프라인의 특징이 그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죠. 그죠. 그래서 플럭의 용도 플럭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펑션들 간에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좋다. 이런 것이고 이런 플럭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게 실행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라우터의 경우에도 어떻게 됐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라우터에서도 이게 실행되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것을 다 그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뭐죠. 얘를 다 그친단 말이죠. 그죠. 그친 다음에 실행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플럭은 그냥 간단하게 커넥션을 받아서 커넥션을 리턴하는 펑션 또는 모듈이란 말이에요. 펑션이 이렇게 되는데 모듈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모듈은 인입과 콜로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플럭 모듈은 인입과 콜 인입과 콜 그죠. 인입과 콜 컴파일 타임의 인입 세 값이 여기에 할당되요. 여기 디폴트로 할당이 됩니다. 여기도 할당되고 그죠. 컴파일 타임에 그리고 런타임에 콜을 호출하는 겁니다. 런타임에는 이미 디폴트 값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예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금 하고 있던 거네요. 그래서 모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파이프라인 플럭을 구성하느냐 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라우트에다가 위에다가 넣고 헬로웹 플럭 로케일 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플럭 요렇게 복사해주면 됩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옵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옵션 옵션이 여기다 추가될 수가 있죠. 그죠. 펑션 형태의 플럭은 요런 형태가 되고 모듈 형태의 플럭은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헬로 컨트롤러 컨트롤러 자체도 플럭입니다. 그죠. 이것도 모듈이잖아요. 모듈로써의 플럭이에요. 플럭이고 라우트에서 요런 형식의 플럭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로케일에서 요렇게 리스트가 있고 이닛 그 다음에 콜 두개가 있는데 이닛은 디폴트 입니다. 디폴트를 여기다가 혹은 여기다가 담는게 이닛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콜 했을 때는 콜은 커넥션을 받아서 커넥션에 로케이션을 받아서 커넥션에 로케일 값을 요걸로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죠. 그런 의미예요. 어떤 경우냐니까 로케이션 값이 이 셋 중에 하나일 경우 그러니까 뭐예요. en fr de 영어냐 불어냐 독일어냐 그죠. 셋 중에 하나인 경우 셋 중에 하나인 경우 왠이라고 되어 있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렇게 하란 말입니다. 요렇게 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 값을 로케일에 할당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디폴트 값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이전에 했었죠. 요게 디폴트 값이잖아요. 호출할 때 그죠. 그러니까 펑션이나 모듈이나 디폴트 값을 주는 방식은 옵션이에요. 옵션 방식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예전에 요거 할 때 그죠. 백그라운드 잡 할 때 디폴트 값을 주는 걸 했었죠. 그죠. 요런 거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보시면 백그라운드 잡에 다 플럭해 놨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플럭이었죠. 사실은 이것도 플럭입니다. 자 거기에 플럭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가장 단순한 메커니즘이고 모듈 형태일 수도 있고 펑션 형태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피닉스 웹서버는 처음과 끝까지 다 플럭으로 시작을 하고 플럭 끝이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크로의 동작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일 에피소드로 한 10개 정도에서 매크로 정리해서 강의를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